가능성이 보여 보이시는지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.. 처음에 왔을 때 마음은 정말 정말 불가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. 대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. 애들 똥칠만 한게요.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 수준으로 조금 더 낮추는 방법이 똥칠을 들어가고 너무 고생 똥칠했네? 이렇게 들어가는 형끼로 하면 조금.. 네.. 아.. 네.. 예술이 명곡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.